1.2.2.1 피하지 않았다면 부상으로 알려질 수도 있는 그런 구종이네요. 땅볼 1리간 열었습니다. 김세현을 상대로 박성한이 안타를 뽑습니다. 오늘 2안타의 3출루 경기. 지금도 가운데에서 몸쪽으로 휘어들어 오는 슬라이더인데요. 박승환의 타격감을 내변해줄 수 있는 정말 실두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우익수 쪽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박승환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삼출루니까 리드오프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의 작전 스윙 능력이 뛰어난 정준재거든요 SSC 랜더스가 어떻게 지금 움직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바깥쪽 볼 152km 슈퍼 클로치 히터 아무나 붙는 별명이 아닌데 그렇죠 특정권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이승용 감독에게 정준재 이름 석자 꺼내면 말 없이 미소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점 역전으로 어떤 한 점차 승부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죠 1루 견제 송구가 높습니다 김수현 선수는 지금 1루 주자 박승환 선수를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타자 정준재의 승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지금 주자를 신경 쓰면 김수현 선수는 타자와 승부 때 제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걷어냅니다 널찍한 우중간 떨어질 않다 이제 홈을 도기는데요 자 속도를 들어 올렸어요 3루까지 도감으로 들어갑니다 세입 세입 박승환의 득점 정준재의 적시타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SS 일란더스 자 1루 주자 박승환 선수와 그리고 3루 작전 코치 조동학 코치와 정말 멋진 콤비 플레이가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정준재의 타구는 우중간 펜스까지 굴러가지 않고 지금은 중견수가 그 공을 잘라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루 주자 박승환 선수가 홈까지 돌리는 그런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정준재의 달아나는 적시타 스코어 4대2 이승룡 감독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풀카운트 걷어냅니다 다시 한 번 안타 스타트를 먼저 끊었고 3루 들어 소음으로 들어옵니다 박승환의 적시타 오늘 4출루의 3안타 경기 스코어 5대2 박승환의 이번 중전 안타 추가점 타점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타점이고요 자연스럽게 2-3-2 런에이트 상황에서 이번에 박승환 선수 타구가 빨랐지만 런에이트 상황에서 이장 선수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박승환 선수 타격감 좋네요 박승환 선수 타격감 좋네요 박승환 선수 타격감 좋네요 결과적으로는 이는 승부처에서 정말 팀의 상위 타자들이 꼭 필요할 때 안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타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SSC가 정말 강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승환이 SSC에 꼭 필요한 점수를 내줬습니다 4구 오른쪽 떨어집니다 3루 주자 앞으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연속적 시타가 터집니다 정말 정준재 선수가 팀이 정말 필요할 때 안타를 쳐주는데 한 점차 이런 승부에서 정말 요긴한 타격을 하는 정준재잖아요 후반기의 슈퍼스타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승환은 3루까지 환베이스도 출루를 했고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정준재 오늘 3안타의 2타점 결국 마운드 위에서 버텼던 조동욱 선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8회 초 SSC 랜더스의 공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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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рассказ faciliss